예수는 나의 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릎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천송에 오시고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여 하십니다.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